어 이 꽃은 엔시클리아 마리에 입니다. 엔시클리아 마리에 꽃이 좀 특이하게 생겼죠 이렇게 꽃받침이 이렇게 3개가 이렇게 연두색이 있고 그 입술이 그죠? 립이 꽃의 전부를 차지하네요. 이렇게 하얀 립이 있고 입안에는 이렇게 연두색 이 칼라가 이렇게 무늬가 있는거죠. 청초하고 꽃이 예쁘네요. 그리고 향은 약간 미향이 나는데 향이 있다고 얘기해도 잘 모르겠네요. 보통 이제 이제 올해 이렇게 새 벌브가 나와서 꽃대가 나와가지고 꽃이 한 송이만 폈는데 보통 다른 분들의 경우를 보면 그 꽃 소위가 뭐 두세 개 또는 서너 개 이렇게 달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서 첫 꽃을 피우는데 새순에서 꽃대가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꽃이 피었습니다. 꽃이 핀지는 한 4,5일 된 것 같습니다. 한 여름이라 바깥에서 네비 소리가 상당히 크게 났네요. 좋은емся Weight attack 여러분 시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생마는 시작 여러분은 가족 관리히 있다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